뜨거웠던 유치전을 뒤로 하고 이제는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지자체들, 경제성과 상징성 등 모두 5가지 항목의 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최종 건립지가 선정됩니다. 가장 먼저 주사위를 던진 달성군은 화원읍 설아리에 있는 LH 홍보관터를 내세웠습니다. 달성군의 땅을 무상으로 내놓을 예정이어서 건립 비용이 덜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대구 전체 지도를 봤을 때 중간쯤에 있어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. 중구는 100년이 넘는 현시청의 긴 역사를 강조합니다. 워낙 오랜 기간 한 곳에 있다 보니 지금의 시청 위치가 대구의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. 또 시내 한복판에 있어 접근성이 좋다는 것도 하나의 큰 강점입니다. 옛 경북도청에 이어 시청별관이 자리한 북구는 이미 확보된 넓은 땅을 자랑합니다. 현재 절반 이상의 대구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 시청을 옮기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란 입장입니다. 대구시가 땅을 2년 안에 모두 사들일 계획인데다 엑스코선 노선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교통입지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달성군은 10년째 비어있는 옛 두류정수장을 꼽습니다. 시 소유 땅이라 바로 공사가 가능한데다 옛 도청터보다도 넓습니다. 특히 대구 지역 구군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인 57만 명이 살고 있어 시민 편의가 커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. 1년 가까이 치열하게 펼쳐진 신청사 유치전. 대구시청에 새 역사를 쓰게 될 장소가 어디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.